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데 아마 그 내용 소개를 해주시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고소한 사람,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좀 적극적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지도 교수가 무혐의 결정을 아마 받은 이유가 있겠죠?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좀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면 고소한 사람은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을 모두 무고죄로 입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 정도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판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이렇다고 치는데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게 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성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해오던 관행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그런 판결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펜 하나만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웅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합니다. 성범죄와 무고죄. 그런데 사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듣게 되는 그런 뉴스 단어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데 아마 그 내용 소개를 해주시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7일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고소한 사람,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이 돼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네, 네. 대법원 무죄 판결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항소심까지는 유죄가 인정이 되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던 사건이고요.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피해자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지도교수 B씨가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을 14회에 걸쳐서 강간하고 가늠했다라고 이제 B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14회에 걸쳐서 강간 가늠이 있었다. 만약에 고소 사실이 인정되었더라면 지도교수 B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사이에 14회에 걸쳐서 강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러나 지도교수 B씨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면 이건 무죄 판결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 14회에 걸쳐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지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지도교수가 무혐의 결정을 아마 받은 이유가 있겠죠?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좀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범행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범행 날짜를 좀 번복하기도 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고소할 당시에는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요. 범행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강압적 성폭행이라기보다는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 성범죄였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간음한, 강간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한 A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무고죄가 바로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사람이 바로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담당 검사는 그러면 이 사건은 고소인이 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도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계의 상식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상식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면 고소한 사람은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을 모두 무고죄로 입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서 얘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라고 사기죄로 제가 고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생각하고 고소를 했는데 막상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상대방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거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원인의 배경 원인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기죄로 고소하면 혹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이자조로 얼마씩을 지급을 처음 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기죄로 내가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또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기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무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본인은 이제 뭐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나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검찰에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된다 라고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와서 진행이 된 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B씨가 A씨와 나는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내연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A씨를 무고로 고소를 했습니다. 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나 강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건데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강간을 했다라고 고소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A씨가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2심은 A씨와 B씨 관계에 있어서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됐다라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습니다.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와의 관계임에도 A씨는 B씨를 전혀 어렵게 대하지 않으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수시로 만족감과 행복학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A씨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허위로 고소했다. 그래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집자면 A씨는 대학원생이고 B씨는 교수. 네. 그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1심,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 의문이 좀 드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진정성이 인정은 안 된다고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 중에 사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거짓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대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기억의 오류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거가 부족한 부분인 거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 정도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판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이렇다고 치는데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게 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좀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무고한 것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고소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내가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을 고소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건 고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인정되지만 사기죄로 또 처벌하기는 애매한 이런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또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서 좀 예외적으로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관계라든가 생각 같은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피해를 입어서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피해를 입은 내가 무고죄로 또 처벌받을 수 있냐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반대로 이제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을 해줬으니까 해줬는데 이런 나를 또 고소를 한다? 당연히 상대방을 무고죄로 또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고소인의 입장이든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이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성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해오던 관행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던 그런 판결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실제 언론에 제보된 사건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식 술자리에서 가해자인 선배 남성이 피해자 후배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시도를 했고요. 네.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를 강간 미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고 혐의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았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겪었던 그날 가해자와 회사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사가 무고죄로 입건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회사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 물론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또 하는 업무들은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회식자리에 성폭행 사건까지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무고 수사로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이 수사 매뉴얼이 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고요. 그래서 법무부는 미투 폭로가 잇따랐던 2018년에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막고서 하더라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무고 정황을 발견해서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또 예외로 두고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무고 정황을 만약에 발견했다. 그리고 수사에 착수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고 담당 검사의 결정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사 매뉴얼 자체의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담당 검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당 검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는 무혐의 판단을 하면서 바로 손쉽게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즘에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검찰에 있고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도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라든가 또 검사의 개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소원에 의한 압력 같은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도 한 부분이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상황이 처해지면 변호사도 또 검사도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판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도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말하는 저희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최홍 변호사와 로스쿨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